여기다 놓고 어디로 가야 되지? 얜 비겁하다고만 하고 있고 그 여자애들은 계속 자기들은 똑같은 말만 한다고 하고 다른 뭔가 없나? 뭐가 없나? 설마 진짜 아이템을 주는 건 아닐 테고 아이템을 줘볼 수가 있나? 어 얘네는 계속 이러는데 요해 음마 은가뚝 이뚱당 은들리우 운해 을마은가뚝 이뚱당 은들리우 이게 뭐야? 똑같 말고 콩 숫집 VI 요즘 실 vin ünk 이에 мы 음마 은각둑 이둥땅 은들리우 이게 뭐지? 요 을 은 을? 어? 뭐? 이게 뭐라고 하는거야? 애가 꼈어 요해 음마 은각둑 이게 뭐야 도대체 어쩌라고 너네 모여봐 너네 모여봐 길막 너네 모여봐 너네 모여보라고 아니 너네 모여보라고 어디가 아니야 아니 잠깐 뒤로가봐 아 그래 너도 너도 뒤로 모여봐 둘이 서로 마주 봐봐 둘이 서로 마주 봐보라고 뭐야 너네 아 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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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라이 이런 야이 아으 아 이거 어떡해 아 이거 얘네 어떻게 할 수 없나? 아 위에 길이 있구나 나 뭔 뻘짓 한거지? 중얼중얼 뻘짓을 했군 아주 좋은 뻘짓이다 토끼가 있네 토끼가 있네 어 이건 무슨 렉 여기는 거짓의 초원이야 진실 알고 싶다면 나에게 토끼 사과를 줘 사과 아까 거기 있었잖아 으아 그 렉 어 나 찾았다 사과를 얻었다 누구? 어? 무시하고 가는게 좋을거야 네 말 들어야 되죠 으아으 렉 으아으 렉 여기는 거짓 초과 아 사과 줘 사과라면 있지만 싫어 나는 토끼 사과가 좋다고 참 억지부리네 어쩔 수 없군 나이프라면 있으니까 빨리 사과 깎는데 겁나 오래 걸리네 자 이걸로 됐지? 야호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쩜쩜쩜 후 그럼 조하키를 알려줄게 내 뒤에 있는 풀이 있는 곳으로부터 북으로 오 서굴 이거 어떻게 해요 북으로 오 서 북오 서사 북칠 동사 남이 동사 북오 서사 북육 풀이 없는 걸로부터? 이런 초원이 너를 거부하는 모양이 빨리 서두러 어 잠깐 북으로 북으로 하나 어 뻑 하나 뻑 삼 사 어 뭐야 이거 이런 아니 이렇게 렉이 많은데 어떻게 그거 빨리 가냐고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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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시 여기서부터라니 사과 좋나? 사과가 없네 좋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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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나보네 여기 이렇게 렉이 심하다고 여기 이렇게 렉이 심하다고 잠깐 미리 길을 알아보자 아씨 이놈의 토끼새끼가 잠깐 잠깐 다시 북 북 북 어? 내가 적어놓은 거 여깄다 잠깐 북으로 오 서로사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서로 하나 둘 셋 넷 둘 그렇게 빨리 가야되는거야? 이거 렉이 심한데? 나만 렉이 이렇게 있는건가? 잠깐만 다시 해봐야겠어 먹어 먹으라고 아이씨 사과가 없나봐 사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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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? 무시하고 가는게 좋을거야 잠깐만 중얼거리고 아 여기처럼 이렇게 빠르면 좋은데 어 너무 느려 먹어 먹으라고 먹어 먹어 다 먹어 음 자 이걸로 됐지 냠냠냠 냠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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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 빨리 가 부 오 부 오 부 오 잠깐만 위 아 잠깐만요 위 오른쪽 서가 오른쪽 위 위 왼쪽 위 왼쪽 아 위 왼쪽 위 오른쪽 아래 오른쪽 왼쪽 위 이거네 위 위 위 오른쪽 위 오른쪽 아래 오른쪽 왼쪽 위 위 하 할 수 있을까 알았다고 비켜달라고 아 아 윌리 아 이거 어떻게 가 이거 불가능한데 아 아 아 아 이런 이거 불가능한데 그냥 죽는데 이런 이 엔딩은 못 볼 것 같아요 렉이 너무 심한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게임이 보석 같죠? 그러면 눈사람을 구해보자 저거는 엔딩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다 SCV8 빌려 우생? 그게 뭔 말이야? 눈사람을 구해보러 가자 안되나? 내가 이미 세우했나? 나 눈사람 구하고 싶은데 똑같이 나오면 더 뒤로 가야겠죠? 아 죽인다 다시 이어하기 그러면 1시 걸로 1시간 걸린 걸로 얘가 아직 있자? 아 아우 이게 무슨 렉이야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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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무슨 렉이야 쭈우우우우우우우우욱 아우 숨었… 저장 세 번째 양동이 씌우기 전인가? 아 양동이 씌우기 전인가 보다 다시 위로 가야 되네요 그걸 다시 해야 된다니 진정 가와이 위로 다시 위로 여깄다 노란색이었죠? 어 너 가져 정답 해냈어 뭔데? 난 갈 거야 잘 가 빨리 가 널 쫓아가겠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가자 이렇게 으악 세이브 넉넉하니까 넉넉하니까 5번에 하자 아래로 아래로 또 아래로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아 발이 쥐났어 아 내 발 아 내 발 아래로 어 어 눈사람이 움직이고 있어? 이런 설마 정말인거야? 이거 수프 괴물이 달라붙는게 아닐까? 어? 그랬던건가? 내 눈사람에게 달라붙다니 비겁하다 근데 눈사람이 되어버렸으니 우리도 쓰러뜨리지 않 헥 설마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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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된다고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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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 너는? 그 눈사람은 나쁜 술렁거림씨가 아니야 술렁거림씨? 그래 술렁거림씨에게는 좋은 술렁거림씨가 많이 있다고 그 눈사람은 나쁜 짓을 하지 않았잖아 그렇지만 아 이거? 내가 만든 눈사람이야 네가 지켜줬구나 그랬구나 저 눈사람을 눈보라로부터 지키려고 착하네요 눈사람이 나를 그렇게 죽여놓고선 고마워 눈사람 미안해 눈사람 착한 일을 하고 있는 너를 화나지 않았어 너 나를 만들어줬어 무언가 도움이 되어주고 싶었을 뿐 고마워 눈사람 됐네요 역시 눈사람에게 무언가 있었어 6번 아 진짜 그건 렉 때문에 엔딩을 못 본다는게 진짜 화가 난다 눈사람을 술렁거림이라고 말했지? 그건 대체 뭐야?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생물이 넷 오타 났네요 생물이 넷 재밌는 존재야 해? 그럼 숲에 있는 술렁거림도 생물이 있겠네? 무서운 괴물만 있는게 아니구나 나쁜 이미지로만 생각했어 응 모두 모였어 근데 어떻게 움직이는거지? 눈사람이 자고 있다 시무룩한 애기까지 있네요 다 모였네요 이제 눈사람이 해해 눈사람이 돌아와서 기뻐 못 가나? 아 싫다네요 계속 까칠하군 저장 위로가죠 맞아 깨던거 깨야지 이제 츤층 위로 쭉 왼쪽으로 왼쪽으로 저렇게 세이버 귀찮으니까 이쪽에서 또 한번 더 이제 이쪽으로 가서 얻으면 되겠죠? 뒤에 구멍 얻었고 깨트려 안되네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먼저 오 위 왼 오 오 위 왼 오 오 위 왼 오 오 위 왼 오 오 맞으면 얘가 짝짝 소리 내는구나 위 왼 오 오 그럼 이게 나올테고 빨 올라가 봐 그리고 너도 올라가 그리고 난 노란색에 와우 얻었습니다 다시 돌아가 빠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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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맞아 얘네 움직였었지 아악 이걸 걸리다니 이걸 다시 해야된다니 이걸 다시 해야된다니 이걸 다시 해야된다니 이걸 다시 해야된다니 kil 새이브 습관화 합시다 아 정말 내가 저걸 걸릴줄은 새이브 다시 날씨 이거 또 잡힐 것 같으니까 세이브 한 번 더 하자 불안하니까 불안불안 뭐든지 안전빵이지 오른쪽으로 토덕톡 하지마 날 위로하지마 오른쪽 위쪽 왼쪽 오른쪽 아 이걸 또 해야돼 야 올라가 너도 올라가 나와라 이제 애들이 하고 나오겠죠 위쪽으로만 가면 안전빵 그리고 나는 세이브를 알아 세이브 육번 다시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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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막혔던 길 가죠 오였스 됐스 이제 저 겁먹은 아이를 데리러 가야지 아 이거 스킵하고 싶어 어쩌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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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네 네네 데려가세요 엄마 엄마 하면서 가는 것 같다 귀엽다 아이 좋아 이제 나는 이 겁먹은 아이를 데려가야돼 호ENTS 야 히 이리와 이리와 내 품으로 그래 가자 세이브를 알아 세이브 세이브 오른쪽 이제 세이브 6번 이제 나가면은 정말 슬픈 장면이 나타나겠지? 난 다 알고 있어 분명 그 아이들은 어쩌고저쩌고 신부님이란 사람이 정말 잔인하군 할아버지 할아버지 어쩌라고 빨리빨리 어쩌라고 빨리빨리 쾅 오 오 다른데? 랩님 어서오세요 너희들 여긴 위험해 마을로 돌아가렴 싫어 나쁜지 않은 생물을 죽인다니 이상하잖아 어? 너희들이 뭘 알겠니? 이 녀석들이 인간을 잡아먹는 괴물이라는걸 그게 말이야 눈사람이 나쁜건 얼음괴물이야 라고 했어 폭신폭신한건 요정이라고 했어 인간이 우리들의 편을 들어주고 있어? 바보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눈사람이 같은게 말을 할 수 있지 않.. 말할 리가 없잖니 믿지 않아도 좋아요 하지만 들어줘요 그건 우리가 무서운거야 그래 분명 그거야 오 오오오오오 뒤에 그래 저 녀석이 나쁜 녀석이야 캬으 캬으 거리면서 오셔 오오오 분노했어 가시오 오오오 멋져 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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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쫓았다? 지금 도망친거 나쁜 괴물이었던건가? 송강가리씨 고마워요 그래그래 어 얼굴 베냈어 총총 엄마짱 뿌듯뿌듯 가네요 아 엔딩이 틀리구나 공교롭게도 죄가 없는 생물을 죽일 뻔했던거군 이제부턴 저 분모를 할래요 응 거기 있는 두명 상책이 없는건가? 엉? 아시마 도망치자 아 기다려봐 티카가 많이 닮았군 위험했어 그리 아시마 모두 나쁜사람은 아니야 응 그럼 축제여정 돌아가볼까? 어이 벌써 어디로 가는거야? 그래 우린 바쁘니까 말이야 그래 저기 응 너희들과 만나서 다행 친구? 물론 다행하지 또 놀라 응 그래 뿅 뿅 잘가 술렁거리씨 와 해피엔딩 볼거 같네요 네 어서와요 다녀왔어 방황하는 연어 건넸다 좋아 선곡을 잘구 에 야호 음 저녁쯤에 연결될거 같애 느긋하게 기다려줘 그래 또 자라고 하겠지 아 응 엉 엥 엥 가죠 어이 무슨일이야 무슨일이야 엉 응 그래 연결됐구나 응 갈게 뒷골목 지름길이야 엉 가자 빠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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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오케 비켜 빠른 빠른 저장 와우 정말 빠르군 와우 다 무시해주겠어 빠른 슬렁 슬렁걸씨 나 세이브좀 시켜줘요 7번 비켜 아 너도 비켜 아 길막이야 둘다 가자 가자 우산 아 우산이랜다 부채 부채 사러왔어요 살게요 감사합니다 뼈다귀 비키고 아 뼈다귀가 자꾸 부채 사러였나 토끼 날려버리고 위로 응 아까 얘기했던거죠 빠르게 넘길게요 아까 얘기했던거 소원을 이루면 어떻게 되나 안된다고 하고 분노하고 티카가 너무한다고 하죠 그리고 나가버려요 잊혀진 진실 이걸 또 해야되는거야? 와우 와우 대단하다 보석 응? 빛나고 있어 얘가 또 이제 말을 잘 못하는 애죠 저장 얜 익스하는 것보다 세이브하는걸 좋아해요 얘 스킵도 안돼 어서와 여기는 여기는 과거 으 미 로 또 이러기 시작하네 야 이런 가지고 있어 이 과제는 미 로에 들어 여 가서 줄 고 에 도 나 지금 진짜 엔터 계속 누르고 있어요 이게 스킵이 안돼요 얘 이러고 있는거 봐야돼요 하지만 어쩌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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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과거 이 혀 이 지 하지만 떠 더 올리는 것도 있어 어 저거 저거 조심할게 어... 이번엔 아... 오늘은...